상을 딱 받으러 올라갔는데, 옆에 딱 봤는데 멤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웃겼어요.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울었니? 누구냐? Hey, Hope! DIN & JOY, Hope! 저는 그때 기억이 없습니다. 아, 저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상할 때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 이 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올카 아닌가? 궁금하시죠? 라는 걸 방탄소년단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 네. 근데 진짜 우리, 우리 계속 이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표정 못 쳐, 눈 땡그러진 거. 저도 눈 진짜 땡그러진 거 같아요. 아, 나는 슈가 형 봤어요. 슈가 형 다들 일어서가지고 슈가 형이 가려져 있었는데, 슈가 형이 진짜... 진짜? 내가, 내가 역대 24년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눈이 큰 그런 날. 슈가 형 중에, 슈가 형 리액션 중에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리액션이. 깜짝 놀랐다니까? 아, 나는 야, 내가 오늘 기쁨의 눈물을 흘려봤는데, 기쁨의 눈물은 뜨겁더라. 아,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그 온도가? 따뜻한 것도 아니라 뜨겁더라. 명혼이다. 기쁨의 눈물은 뜨겁다. 아, 기쁨의 눈물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지금,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지금 얘기 많이 나와있어요. 기쁨의 눈물은 어떻게?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아니요, 따뜻합니다. 아, 따뜻해요. 아, 그러면 기쁨이 기쁘지 않아요. 슈의 눈물은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울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날 아닙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슈가 울어요? 아, 슈가 울어? 아, 슈가 울어요? 슈가 제 3번이면 운다하지 않았나? 아, 아우스 울어요? 왜 안 울어요? 펑펑. 아니, 나도 눈물이 고였는데, 되게 안구 건조증인지, 빨리,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응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룸메이트로 있어,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 떠나왔어요, 여러분들.